사우디와 중동이 K-방산의 핵심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세계 방산 시장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한국판 패트리어 천궁2 중거리 지대공미사일이 중동에서 연달아 잭팟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물밑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진행 상황들을 종합해보면 사우디와 UAE 등 중동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진심으로 믿고 쓸 수 있고 자국의 안보에 절대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대한민국만한 국가가 없음을 확실히 인식했음을 느낄 수 있는 많은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에서 무기 보는 눈이 까다롭다는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아랍 세계의 리더격인 사우디아라비아도 발사대 10개 규모의 한화 약 4조 2천억 원 규모의 천궁2 도입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발표하였는데요. 사우디는 대한민국의 천무다 현장을 비밀리에 도입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합니다. 사우디는 국토 면적이 크고 유전 등 방어해야 할 시설이 많아 천궁2만 해도 2차 3차까지 약 3배 규모로까지 확대가 예상되어 수주 금액이 10조 원에 이를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입을 검토하고 막바지에 와 있는 수리온 헬기와 한국형 헬파이어 천검과 이에 투발 수단인 소형 무장액이 LAH, 군함 및 잠수함 도입과 KF-21 보람회의 공동 개발 참여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천궁에 이은 LSM, K9 자주포, K2 전차, 헌비를 대체할 소형 전술 차량 등이 검토되고 있어 사우디는 지금 대한민국과 사상 유래가 없는 6회공 전방위 방산협력 단계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사우디아라비아가 폴란드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최대 방산협력국으로 부상할 것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세계 방산시장의 큰 손인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최대 무기 공급처이자 핵심 협력국의 위상을 갖게 되는 것으로 그 하나로도 세계 방산시장의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한 대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은 현재 사우디의 단일 조선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중동아프리카 최대 조선소인 축구장 700개 면적의 사우디 합작 IMI 조선소 준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사우디 합작 조선소는 HD 현대 중공업이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진출하는 해외 조선소인데요. IMI는 사우디의 국영 에너지 기업 아람코와 국영 해운업체 바흘이 아랍에미리트의 에너지 기업 램플에 현대중공업의 자회사인 현대글로벌 서비스가 출자해 만든 5조 원대 규모의 중동 최대 규모의 합작 조선소입니다. 정몽준 현대중공업그룹 최대주주의 장남인 정기선 현대중공업 사장이 당시 IMI 투자를 진두지휘하면서 주목받았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IMI의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으며 기술 제공에 따른 로열티를 별도로 받는 형태로 HD 현대중공업의 기술진이 대거 상주하여 모든 선박건조를 진두지휘하게 됩니다. 이는 선박발주가 많은 중동시장의 생산기지와 AES 거점을 동시에 갖게 되었다는 점과 국내 조선소의 독후 부족 해결에도 큰 도움을 주게 되며 특히 중국의 수주 확대를 견제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이 합작 조선소 건설이 순조롭게 진행되자 매우 만족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조선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사우디 합작 조선소 IMI 조선소는 군함 건조도 추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사우디는 해군의 함정 도입을 전량 해외에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자국의 조선소 건설에 따라 자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해군 함정을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우디 신규 군함과 새로 도입하려는 잠수함들까지 사우디 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은 이제 사우디 및 중동국가의 군함 수주에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인 사우디 국제방산전시회 WDS 2024에 국내 방산업계가 총출동해 K-방산 홍보전을 펼쳤습니다. 2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된 이 행사에는 하나그룹 방산계열사, 현대로템, LI진X1 등 국내 방산업체를 비롯한 전 세계 45개국 750여개 방산업체가 참여했습니다. 특히 한국 대표 방산기업인 하나그룹은 방산계열사가 총출동했는데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하나오션 3사가 모두 참가해 주력 제품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 자주포, 천무다 연장과 천검을 중심으로 하나시스템은 우주위성, 하나오션은 잠수함을 위주로 대규모 전시관을 꾸리고 행사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하나오션의 3000톤급 잠수함은 세계 최고의 디젤 잠수함으로 평가받는 잠수함인데요. 사우디, 아라비아는 긴장이 고조되는 중동 지역의 정세에 따라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이에 하나오션이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관심이 많은 전수력 유도탄 천검은 한국형 헬파이어로 불리는 무장헬기용 전천우 공대지 미사일인데요. 미국산 대전차 미사일 헬파이어처럼 전차를 정밀 타격하기 위해 만든 무기체계로 소형 무장헬기 LAH에 탑재해 운영할 목적으로 개발된 무기체계입니다. 특히 천검은 최근 국내 최초로 중동 아프리카 국가 이집트에서 ATGM 대전차 유도미사일 사업 1차 기술평가를 통과하며 글로벌 톱티어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으며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연장 노켓 천문은 업체 주도로 2009년 개발에 착수해 2013년 개발 완료된 무기체계로 월등한 사거리와 정밀도를 자랑하는 무기체계로 사우디가 비밀리에 도입해 운용 중이고요. 폴란드에도 현지화 모델 호마르케이로 수출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루마니아 등 동국권 국가들이 도입을 희망하는 한국형 하이마스입니다. 하나 시스템은 우주에서 전천후 관측이 가능한 초소형 SAR 위성으로 전장 상황 정보를 적외도 통신 위성과 지상망으로 실시간 공유해 전체를 하나로 연결하는 초연결 방산 솔루션부터 최첨단 네이다 제품군들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오션은 잠수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립해군은 수중 감시와 페르시아만 홍해의 군함 대응을 위해 잠수함 도입을 결정한 바 있는데요. 하나오션은 방사청과 지난 12월 3600톤급 잠수함인 장보고3 배치2 3번함 건조 계약을 체결하며 잠수함 건조 기술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이런 하나오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HD 현대 중공업은 사우디 합작 조선소를 갖게 되어 더 유리한 위치라 하겠으며 사우디 신규 잠수함 수주전은 국내 양대 조선사 간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현대로템은 기존 주력 제품인 K2 전차의 수출형 모델들을 전시하며 적극 홍보했는데요. 사우디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800여 대의 전차도 곧 교체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수출형 K2EX와 개척 전차, 군안 전차, 차륜 형장 갑차 등을 전시했습니다. LIG-NEX-1은 육해공을 아우르는 종합솔루선을 선보였는데요. 중거리 지대공 요격 무기인 천궁2를 비롯해 장사정포 요격체계와 다층 대공방어체계, 대포병 탐지 레이더2, 한국형 GPS 유도탄 KGGB 등을 전시했습니다. 천궁은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수주 발표 이전에 이미 아랍에미리트와는 35억 달러, 하나 약 4조 7,300억 원 규모의 천궁2 지대공 미사일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요. UAE에 이어서 사우디가 거액을 들여 천궁2 도입을 결정하면서 한국의 방공무기 체계가 세계 시장에 진출할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천궁2는 2018년부터 양산에 착수한 중거리 지대공 방공무기인데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에서 패트리어3와 함께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핵심 무기입니다. 천궁의 한계 포대 구성은 다기능 레이더는 하나 시스템에서 생산하고 포대당 세대로 구성되는 발사대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미사일을 포함한 체계 통합은 LIGNX-1이 맡고 있습니다. 천궁2는 지대공 유도 무기 기술의 집약체로 불리는데요. 항공기와 미사일을 모두 요격하는 무기로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천궁2는 고속 표정 요격용 고기동 미사일 설계 기술, 탄두 타격을 위한 고성능 탐색기 기술, 급속 방향 전환과 정밀 유도를 위한 추력 조절용 측추력기 기술, 레이더가 탄도미사일을 탐지 추적하는 데 필요한 알고리즘, 신호 처리기 기술이 필요해 독자 개발이 쉽지 않은 세계 몇 개국만이 보유한 최고급 기술입니다. 그리고 천궁은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국내 방산업계의 치열한 노력 끝에 국산 화유를 약 90%까지 끌어올릴 정도로 독자적인 기술을 축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사일 방어체계 중 하층 방어 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대부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기능 레이더는 기존의 천궁 레이더를 성능 개량한 형태인데요. 천궁의 레이더는 다수의 표적을 탐지하고 추적하며,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고 미사일을 유도하는 국내 최초의 3차원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천궁2 다기능 레이더는 탄도미사일 탐지 추적, 식별과 교전 기능을 추가했으며, 이를 통해 미사일 요격에 필요한 복합적 임무를 단일 레이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중동에 수출될 천궁2는 현지 사정에 맞는 개량이 적용되었는데요. UAE는 2015년 9월 예멘에 있던 자국군이 후티반군이 쏜, 러시아산 OTR-21 단거리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아, 52명이 전사하면서 적어도 미사일 방어 대책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UAE는 2017년부터 천궁2에 관심을 보여왔으나, 한국의 천궁2 다기능 레이더는 공랭식이라 극한의 열기와 모래먼지를 지닌 아랍 사막에선 운영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남쪽의 예멘 후티 반군과 북쪽 이란에 들어온 미사일 위협을 모두 경계해야 하는 UAE는, 강력한 출력과 넓은 탐지거리를 지닌 고성능 다기능 레이더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천궁2는 중동과 아시아 수출을 위한 개량형 모델을 등장시켰는데요. 레이더 제작사인 하나 시스템은 UAE의 요구에 따라 순행식 능동전자주사 방식 A4 레이더를 개발했습니다. 차량에 탑재되는 순행식 A4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300km까지 늘어났으며, 탐지고도는 30km에 이릅니다. 이를 통해 사막에서 장시간 넓은 범위를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UAE처럼 사막이 많은 사우디로선 UAE의 요구 조건에 따라 등장한 수출용 개량형 모델을 선택하면, 기술적 리스크를 줄이면서 비용 절감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사우디의 도입 규모가 UAE와 비슷하면서도 전체 금액은 다소 낮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평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는 미사일과 자폭드론, 전폭기 등으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초토화했습니다. 중동에선 후티 반군과 이란의 미사일 드론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공망 수요가 유럽과 중동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가의 첨단 무기 구매는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닙니다. 해당 무기를 전술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개념과 교리 등도 함께 들여오는 것인데요. 미국과 이스라엘 무기가 인기를 얻는 것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쌓은 전술 전략적 개념 등을 함께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산 패트리어트3가 가장 인기 있는 방공 무기가 된 것입니다. 걸프전 당시부터 실전 경험을 쌓았고,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킨잘 급초음속 미사일까지 요격할 정도로 성능을 과시해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소모된 미군의 물량을 보충해야 하고, 유럽 등의 주문이 더해지면서 제때 공급을 받기가 쉽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에 유럽은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돌팔매, 에로3, 바라게맥스 등의 지대공 무기 체계를 도입해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동은 이스라엘 무기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미국과의 관계로 인해 러시아산 무기 구매도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이들 중동국가에게 한국산 지대공 유도 무기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구축하는 KAMD는 이란과 후티반군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중동국가에게 좋은 참고자료가 되었습니다. 한국공군은 패트리어트3와 천공원2로 구성된 방공망을 운용 중이며, 주한미군의 사드와도 연합작전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천공은 이미 미군 장비와의 상호 운용성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사우디와 UAE도 미국산 패트리어트3와 사드를 쓰기 때문에 한국군의 경험을 이들 국가가 주목하고 안심하고 도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군이 천공을 대량 운용하고 있어서 후속 군수 지원에서도 큰 문제가 없고, 성능 개량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한국군도 UAE와 사우디 수출을 통해 규모의 경제가 더욱 커지면서 운영 유지비 등에서 이점을 얻게 됩니다. 양측은 한국이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유 도무기 LSM과 천공원2를 결합한 KAMD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LSM은 천공원2보다 높은 고도 40-60km에서 미사일을 요격합니다. 2030년대 등장할 LSM2는 고도 60-100km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며, 극초음 속 미사일을 활공 단계에서 방어하는 능력도 갖출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KAMD는 최소 2회의 요격 기회를 확보해 지상 피해를 그만큼 줄이게 됩니다. 또한 지상의 요격 시도를 회피하는 기술을 지닌 탄도미사일에도 대응 능력이 강화됩니다. 이같이 UAE와 사우디에 수출하는 천공2가 해당 지역에서 한국의 방공무기 수출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천공은 방어미사일이라 이 같은 미사일은 탄약과 같은 소모성 무기입니다. 따라서 사용으로 인한 소요나 사용기간 경과에 따라 재구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와 협의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호협력은 6회공 전역에 걸쳐서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어 대한민국 최대의 방산 파트너가 탄생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8일 중동 3개국을 순방하고 돌아온 신원식 국방장관은 사우디가 우리나라와 6회공을 아우르는 추가 대규모 방산 협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까지 낭보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최근 발표된 천공2 방공 시스템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제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 더 크고 좋은 성과들이 연이어 발표될 것이라고 말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날로 확장되는 대한민국 K-방산의 위용은 강대국 대한민국의 비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립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국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또한 kat textur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